안녕하세요 오늘 320페이지 법률행위 취소 공부하겠습니다 취소는 다른 말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줄여서 취소라고 하죠 취소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취소 이렇게 하시면 틀리는 게 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앞에다가 뭐 붙여서 읽어야 되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읽으셔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렇습니다 유효인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유효를 유효가 무효로 될 수 있는 유효다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되죠? 유동적 유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적 유효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좋습니다 유효가 무효로 바뀐다는 얘기는 법률효과가 완전히 바뀐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유효가 무효로 바뀐다? 그럼 이해관계가 완전히 바뀐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유효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즉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권자가요 아시겠죠? 여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효를 무효로 바뀐다는 얘기는 법률효과를 정반대로 뒤집는다는 뜻인데 무한정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취소권 행사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 재촉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촉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또 소급해서 이거 보시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행전임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죠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때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의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배상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언제나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현존의 이익만 주면 된다 현존의 이익의 범위는 설명을 드렸나요? 그럼 현존의 이익의 범위를 한번 여기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게 취소 사유죠 이 사유 이외의 취소 사유는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해한 것 같은데 이해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문제 내면 틀립니다 취소 사유는 뭐만 있다고요?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거 밖에 없는 거예요 재 착사강 그렇죠? 비통 착사강 재 착사강 그랬죠? 취소 사유는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고요?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거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거 밖에 없어요 취소 사유는 그리고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차고 쪽에서 공부했어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라도 표 의자는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해서 의사표시 자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해제는 계약에 쓰는 말이고 취소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갑하고 의뢰 이런 얘기를 해요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7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억에 그런데 둘이 이 계약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을을 찾아가서 야 나 이 계약한 거 사실은 후회된다 이거 어떻게 무효로 돌릴 수 없을까? 그랬더니 을도 아 그래 나도 집에 가서 혼났다 이 계약했다고 어쩌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냐 우리는 깐부해야 돼 그러면서 둘이 합의합니다 7월 2일 날 합의를 해요 뭐 하자고? 취소하자고 그래서 얘는 7월 3일 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버립니다 그때 갑이 기분 나쁘지 졸지에 암만 합의가 됐어도 졸지에 사기꾼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아버리죠 그랬더니 갑이 그한테 한 수 가르쳐줍니다 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없잖아요 또 다 버린 거야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는 얘기는 법의 정안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습 안 하셔서 그래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복습을 안 하셔서 그래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얘가 멋있게 7월 5일 날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문제야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그래 1번 계약의 효력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계약은 7월 1일자로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 2번 아니다 최초의 합의가 있었던 7월 2일자로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 아니다 3번 최초의 취소권을 행사했던 7월 3일자로 소급해서 무효가 됐고 그럼 감은 취소를 할 필요가 없었다 4번 합의의 취지상 둘 다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7월 5일자로 계약은 무효가 됐다 6번 갑과 을은 서로 간에 이행의 의무가 있다 답이 몇 번이요? 아니 번을 불러요 번을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1번 1번 손들어 보세요 1번 한 40%네 2번 손들어 보세요 3번 4번 4번 10% 정도 되고 5번 뭐야 그러면 나머지 지금 내가 만만해 보여요? 남만해 보여요 지금 대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글씨가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긴 왜 안 보여요? 그럼 가까이 오셔야지 이 정도가 안 보이면 답은 5번이죠 5번? 그렇죠? 내가 분명히 취소 사회는 재착사강밖에 없다고 그랬죠? 여기 재착사강 있어 없어요? 쥐네끼리 취소하자고 합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대놓고 물어봐도 제가 취소 사회는 재착사강밖에 없다고 두 번 얘기하는데 재착사강밖에 없다고 할 때도 전부 딴 짓 한두 사람 제외하고 다 딴 짓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할 때 문제라고요 집중하셔야 된다고 집중 취소 사회는 뭐밖에 없어요? 재착사강 이거 이외의 취소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 가면 해제 쪽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요구밖에 없다 그 다음에 취소 사회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다라고 하는 건 선의의 제3자가 있을 때 그 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다 이거는 처음 할 때 했고요 자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권자는 우리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 표시한 자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도 스스로 취소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한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없는 행위가 되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을 할 수 있는 행위 암기한 게 허유대만 근취 미성년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소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한 자들도 스스로 취소권이 있고요 그 자들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에게는 아예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는 완전히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고요 이미 대리인이에요 이미 대리인은 계약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하려면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취소권도 네가 행사해라 그래서 보통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네가 취소권도 행사해라 라고 분명히 명시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괄적 대리권을 줄 때 그럼 중도금 잔금지급기일에 연기해줄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니까 소송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아직 벌어진 게 없다고 소송이 안 벌어졌는데 판사들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죠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 이미 대리인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왜?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이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승계인 중에서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승계인과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권도 승계가 되는 것이고 특정 승계인은 콕 찍어서 몇 개 권리를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체를 승계하면 취소권이 쫓아오는 거지 취소권만 돈 주고 살 필요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사기당해서 목적물 인도했다는 거죠 그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하는데 갑한테 취소권만 나한테 팔아 내가 대신 가서 취소권 행사해 줄게 취소권 행사해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이익도 없는데 그래서 취소권만 특정 승계는 불가능하다 여기도 이거 하고 이거 임의대리죠? 이거 하고 조금 한 번씩 가끔 나오면 제한능력자 측에서 나오는 게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도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로 또 취소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한능력자도 제한능력 상태에서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는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취소한 것도 취소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미성년자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성년자가 물건 삽니다 물건 사고 와가지고 아저씨 취소합니다 취소할 때도 미성년자죠 나가다가 이것도 취소합니다 그럼 또 취소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거 마지막으로 취소합니다 그럼 그것도 또 취소가 되죠 나가다가 다시 문 열고 금방 한 거 취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쉬어야 되잖아 한 번 취소 무효 두 번 취소 유효 한 번 취소 무효 이거 이제 계속해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지 저 놈 왔다 그러면 이거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취소하면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좋습니다 취소권의 행사 방법은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을이 이거 가지고 있을까? 잽색이 또 넘겼을까? 동작 빠르게 넘기죠 그리고 병도 또 다른 놈한테 얼른 얼른 넘길 거 아니겠어요? 넘겨서 갑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기 땅에 가보니까 줄넘기하고 있는 애가 있다 그럼 이 관계에선 병이 줄넘기하고 있겠죠? 그럼 병한테 가서 너 누구야? 그럼 나 을한테 땅 산 사람 나가 그럼 병이 나갑니까? 뭐라고 그럴까?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냐고 지금 병은 을하고 법률 행위한 사람이죠 갑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취소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냐?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누구야? 을이죠 을 자신의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한테 취소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취소한다고요?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 쫓아해보세요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에게만 취소하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 을이 갑에게 사기 쳤다 이거 안 나온다고 분명히 누가 사기 쳤다고 그래? 그런데 A가 갑에게 사기를 쳐서 착각에 빠진 갑이 그 토지를 A의 친구인 또는 A의 친인척인 을에게 양도했고 을은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사기당했음을 인식한 갑이 이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한다 그럼 누구에게 취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상대로 취소해야 되죠? 을이야? A야? 을이지?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은 을이죠 A한테는 사기를 당한 거고 그렇죠? 사기를 당해서 법률 행위는 이쪽에다가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 의사표시에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해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항상 갑이 을에게 사기 쳤고 을이 병에게 팔았고 병은 정에게 팔아서 정이 현재 건물을 건축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그럼 취소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문제에서는 을이 사기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병에게 취소권 행사한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취소의 방법은요 취소의 방법은 분류식행이지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취소인지 아닌지 보세요 소송상 이행 청구나 또는 소송상 이행 거절의 의사 소송상 목적물 반환 청구나 소송상 이행 거절의 의사가 있었다 이거는 취소죠? 취소 취소하겠다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맞죠? 소송상 목적물 반환 청구는 이행해 준 걸 왜 돌려달라 그래? 취소할 테니 돌려달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분류식행이야 상대방에게 나는 너하고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전달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취소하게 되면 법률의 이행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달라지죠 그런데 제한능력자는 언제나 뭐예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되죠 그럼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해요?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현존이익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미성년자 쪽에서 공부하고 왔거든 제한능력자 쪽에서 공부 안 했고 취소 쪽에 가면 한다고 얘기했어요 무효 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현존이익이라고 하는 거 우리 판례가 이런 것들은 다 현존이익이다라고 했던 것들을 제가 모아놨다고 먼저 학비를 썼다 학비 학비로 지출한 금액은 무조건 현존이익이에요 왜? 학비로 썼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남아있죠? 배운 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현존이익이에요 아니 여러분 말고 보통 사람은 공부하면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돈 들인 게 그렇죠? 우린 아닌데 그래서 아주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여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아니야 여기도 분명히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야 그다음에 생활비로 지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생활비로 지급한 것도 현존이익이야 왜냐하면 생활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현존이익이에요 그다음에 물건 구입비 내지는 물품 구입비라고 합니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그 물건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건 또 팔았는데요 물건 팔았으면 판매한 이익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물건 구입비도 현존이익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채무 변제에 지출한 비용이에요 채무를 변제했다는 얘기는 책 자기가 더 이상 채무가 소멸하고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현존이익으로 보는 거죠 의무를 뺐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잔금이 있댑니다 이것도 현존이익이에요 잔금 그다음에 치료비로 사용했다 치료비도 그러니까 병이 났다 그런 얘기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다 현존이익입니다 암기하기 쉬워요 학생들은 소주하고 맥주 넣고 잔치합니까? 학용품 넣고 잔치합니까? 아니 원칙은 뭐가 둘 다야 또 이게 아주 그냥 학생들은 물건 가지고 잔치하지 학용품 같은 거 갖고 가서 잔치해야지 소주하고 맥주 넣고 잔치하면 되겠냐고 학생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 물체 잔치 미성년자들의 전제를 하시라고 미성년자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건 현존이익이에요 학생 물체 잔치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학생 물체 잔치 학생 물체 잔치 쫓아하세요 쓰지 말고 아직 쓰지 말고 학생 물체 잔치 학생 물체 잔치 그리고 지워 이렇게 지워요 뭐라고 그랬어요? 학생 물체 잔치 학이 뭐였죠? 학비 생은요? 물은? 물품 구입비 그다음에 채는? 채무변제 잔은? 잔금? 치는? 치료비 한 번 더 해봐요 뭐였어? 학생 물체 잔치 학은 뭐였어요?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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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드윌 유료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드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두세 번 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 이렇게 병아리 모이 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적는 게 아니라 그거 공부 안 되는 거야 그거 공부 아니라고 그런 건 아시겠죠? 몇 번 해보고 적고 싶으면 내 머리 속에 있는 걸 꺼내서 적는 게 이게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인풋이 안 됐는데 맨 적기만 하면 집에 가서 안 볼 거면서 왜 그래요 내가 다음에 또 적어주지? 그럼 어디다 또 적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세 번 적었네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죠? 이거 다 병아리 모이 먹듯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고 적는 거 이거 공부 아니라고 절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먼저 뭐라고? 학이 뭐였어요?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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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커봐요 신경지 몇 번 내니까 금방 나오잖아 아시겠죠? 공부 이렇게 하셔야 돼 특히 민법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푸는 요령 하나 가지고 밑에 있는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 풀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해서 괜히 답이나 실질 외우고 그럼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오고 실제 시험에서 성적 안 나온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존이 그리고 일부 무효율 법률에 따라서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가능한데 우리 일부 무효율 법률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했죠 다만 분할이 가능한 법률행위 일부에만 무효 사유가 있고 나머지도 유효로 인정하려고 하는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는 나머지만 가지고 유효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똑같습니다 법률행위 일부 취소는 전부 취소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다만 분할이 원칙은 절부 취소예요 분할이 가능한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고 나머지는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일부 취소 가능이고 또 이론적으로는 일부 무효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판례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무효 그러니까 여기도 전부 취소란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분할이 가능해도 전부 취소예요 그러면 사례로 나오면 거의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특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잘 보면 전체 토지 200평 중에서 20평을 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총 몇 평 거래한 거죠? 180평이죠? 그래요. 여기 7의 1번지야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때 180평 이전 등기하면서 이건 7의 2번지 이렇게 해서 분할하는 거지 계약된 상태에서는 아직 이건 분할이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분할하는 거야 아시겠죠? 물론 20평만 분할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이해하셨죠? 그래요 분할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도로가 이렇게 난대요 지금 매수인 눈 나와 안 나와요? 성질나죠? 뭐야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에이 나 매매계약 취소할래 그런데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까지 내가 사면 도로에 딱 붙은 땅이 내 거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지 이 특약만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20평을 제외하기로 했던 특약 있죠? 특약만 취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부 취소 가능하지 않습니까? 토지는 분할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법원에서 일부 취소는 원칙이 뭐예요? 전부 취소 일부 취소 사유가 있다 일부만의 취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은 하죠 하지만 원칙이 뭐죠? 전부 취소이기 때문에 판례는 계속해서 전부 취소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칙으로 계속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도 이걸 전부 취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법류를 동원했느냐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했대요 그렇다면 제외된 부분이 특약이 있어도 그 부분에는 계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외된 부분은 계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취소 못한다는 얘기야 취소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전부 취소해라 그런 얘기죠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게 지금 여기 매매 대상 7의 1번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몇 평? 180평 평당 100만 원 그러면 1800만 원 했을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약을 취소하면 몇 평이 돼? 200평이 되죠? 금액은? 2000만 원 돼야 될 거 아니냐고 200평이면 2000만 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매매 대금도 고쳐야 되고 면적도 고쳐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매 대금도 고치고 면적도 고친다는 얘기는 계약서 다시 쓰라는 얘기예요 물건이 지금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다시 써라 그런 취지가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사라면 특약만 취소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판사라고 한다면 특약만 취소하고 어떻게 금액 바꿔라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판사들은 웬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에 부합되는 판결을 하고 싶어 한다고 민사적인 판결을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일부 취소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지만 일부 취소는 안 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얘한테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다가 저당권을 잡기로 했어요 저당권 잡기로 했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얘기는 돈도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은 2억 원 빌려주고 담보는 안 잡고 여러분이 돈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돈 빌려주려면 담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보 없이 빌려줄 겁니까? 담보 없이 빌려주면 완전 쪼다 대는 거예요 돈 못 받는 수가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면서 담보 잡기로 했는데 나 너한테 담보 안 잡고 아 이거 복잡한 물건이야 보니까 그냥 앞에 압류고 뭐고 그냥 겁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저당권 안 잡을래? 그 이야기는 돈은 빌려줄래 그거예요? 아니죠 그럼 이것도 취소하겠다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이 두 개 판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 이거는 취소권의 폭이니까 먼저 취소부터 보고 넘어가시자고요 법률 행위 취소, 취소가 뭔지는 특별히 보실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보면 취소하고 해제가 있죠 됐습니까? 여기 취소, 법률 관계 소급해서 소멸시킨다는 두 가지 똑같아 321페이지, 321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래서 법률 관계를 소급해서 소멸시킨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은데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에 인정하는 이유가 취소는 의사 표시를 취소하는 거잖아요 의사 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 표시를 취소하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계약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차고에서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죠 즉 의사 표시는 계약 성립 전 단계에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만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취소 사유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그 법률 규정이 재착사강 이것밖에 없어요 옆에 하나 써놓을까요? 틀렸으니까 합의 취소 없다 하나 써놓으세요 합의에 의한 취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니까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거로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해제는 약정, 법률 규정 다 가능해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 그다음에 특약으로 약정 해제 사유 정할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취소할까? 그럼 그럴까? 그래서 해제할 수도 있어요 합의에 의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해제 한번 볼게요 해제는 중도금 지급끼리 중도금을 안 준대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 해제해버리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건 법정 해제인가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상당한 유예기간을 줘서 최고하고 유예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정해졌어 이게 법정 해제야 그런데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한다고 정해놨대요 그게 약정 해제야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맨날 나오는 예가 이거야 시험장에 가서도 매매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놨대는 거예요 건축허가 신청해서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거 건축행위해야 이 땅이 필요한 거지 건축행위 못하면 땅이 필요 없나 봐요 그럼 그건 취소 사유가 아니지 취소는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것밖에 취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합의하는 거지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약정 해제 사유야 그런데 건축허가 났네 그럼 계약 해제 가능해요?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런데 건축허가 진짜 불허가 났대는 거야 그럼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약정해놨으니까 미리 약정해놨으니까 해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저께 계약하고 오늘 지나가다 눈 마주쳤어요 우리 어제 했던 계약 해제할까? 그때 상대방이 그럴까?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해제하자 그럼 해제된 거야 이걸 합의해제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시골에서 친구들끼리 나이 먹으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구 없잖아요 그렇죠? 가구 없어 그러니까 인생 뭐 있냐? 우리 그냥 매일 술이나 먹자 그런데 술 먹는 것도 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내 땅 사라 그래 샀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죠? 한 잔 먹어야지 그럼 친구끼리 나 술 먹었다 그 다음 날 속수리인데 해장해야 되죠? 특별히 껄 수 없잖아 어제 계약 해제할까? 그럴까? 그렇지?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겼죠? 한 잔 먹어야지 그 다음 날 오늘은 네가 내 땅 사라? 그럴까? 또 한 잔 먹는 거 그 다음 날은 어제 그 계약 해제할까? 그럴까?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네 번은 먹죠 3일은 쉬어야지 또 간장을 위해서 그래야 오래 같이 먹을 거 아니야 이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해제는 이해하셨어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자 취소권이라고 취소권은 동그라미 2번에 취소권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다 됐죠? 그럼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우리 앞에서 봤던 취소권자 다시 한 번 볼까요? 취소권자 그랬어요 취소권자는 앞글자 갖고 이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누구야? 취소권자는 한대승 씨야 취소권자 이름은 뭐라고요? 한대승 씨 한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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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한자 대리인 대리인 승계인 승계인이요 다 두 개씩 있어요 한자 대리인 승계인 다 두 개씩 있어요 한자는 제한능력 또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 표시 한자 한자 대리인도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법정 대리인 이미 대리인 그 다음에 승계인도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머릿속에 이 틀이 먼저 구체화 되고 난 다음에 살 붙이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머릿속에 그러면 한자 제한능력자 제한능력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고 즉 성년자가 되기 전에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 표시한 자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이 있어요 이건 안 나와 시험에 시험에 나오는 건 뭐죠? 이미 대리인인 거예요 법정 대리인하고 이미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인에게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죠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대리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 아예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은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포괄승계인은 특정승계 쪽에 취소권만 특정승계는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이 세 개 이 세 개가 여기 시험 대상인 거예요 시험 대상이라 해서 이건 안 나옵니까가 아니라 이건 나와도 답은 항상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책으로 가세요 제한능력자 그래요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3번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한 자가 그 취소의 의사표시의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한 의사표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그것을 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능력자에게도 단독으로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그 다음에 대리인 나왔네 대리인도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첫 번째 줄 중간에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주십니다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줄 쳤죠? 승계인은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인데 거기 니은지 여쳐야 돼요 특정승계인의 니은 특정승계인은 취소권만의 특정승계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의 방법은 그랬어요 분류식행이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은 누구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었죠 그거 먼저 떠올리면서 양쪽 가로 1번 취소의 상대방 줄치고 취소의 상대방 줄치고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의 예를 한번 볼게요 제한능력자 갑이 의뢰계에 매각한 토지가 병에게 전매됐대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해야 돼? 의뢰계 해야 되죠 갑이 의뢰계에 팔았으니까 의뢰해야 되고 병에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취소권의 행사 방법 그렇습니다 취소권의 행사 방법은 분류식행위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구두, 서면, 명시, 묵시,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 취소의 문제라고 해서 그 양쪽 가로 3번에 일부 무효의 법률을 확장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 무효의 법률가 확장이 된다 그랬으니까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잖아 그러니까 일부 취소도 전부 취소가 원칙이죠 다만 분할이 가능하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죠 그래 일부 취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판례가 2번에 있는 판례 한번 보세요 법률 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줄칩니다 그거 그 법률 행위가 분할이 가능해야 되죠 그리고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불가능한 건 아니었죠 됐죠? 그리고 3번에 보세요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원인으로 근저당 설정 계약 취소의 의사폐신은 아니 저당권 설정해 준다고 해서 토지를 보니까 자기가 1순위 저당권이 아니라 앞에 이미 토지 가액받아 더 많은 저당권이 잔뜩 있어요 압류소 들어가 있고 거기에 후순위로 저당권 잡아봐야 아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근저당 설정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얘기는 돈도 안 빌려주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에 매매 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 이는 매매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 체결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 행위도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 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해 되셨습니까? 결국은 우리 판례도 전부 취소해라 웬만하면 무효 쪽도 그랬죠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여기도 전부 취소해라 그런 거야 일부만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지 뭐가 아니야 불가능이야 가능한데 실제 사례는 이론적으로 물어보면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데 가능한데 정신 차리고 그런데 실제 사례로 가면 항상 전부 취소 쪽으로 유도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취소의 효과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 양쪽 가로 3번에 보세요 324페이지 갔어요 취소된 법률 행위는 성립치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면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반환되어야 하는데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은 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의 범위가 다르죠 자 이때 제한능력자 반환 범위의 특칙 제한능력자가 반환할 때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죠 여기에 니은에 현존이익이란 그랬죠 그럼 다시 한번 해봐 고개도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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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이익 뭐 뭐 있었지 학생 물체 잔치 학생까지밖에 안 나오네 학생 물까지 나오면 50%인데 그렇지 학생 물체 잔치였죠 그 옆에다 써놔 어디다가 학생 물체 잔치 학생 물체 잔치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살 갖다 붙여란 말이에요 공부 이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학생 물체 잔치 그리고 앞에 82페이지 펴봐요 82페이지 제한능력자 측에 82페이지 거기도 현존이익의 범위라고 해서 참고사항에 들어가 있죠 82페이지 없어요 있죠 현존이익의 범위 그래서 거기도 있죠 거기 학생 물체 잔치 있죠 학생 물체 잔치 거기도 학생 물체 잔치 다 공부한겨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거기다 왜 적었냐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왜 적었겠냐고 그때는 제가 암술을 안 했어요 왜 처음 시작할 때잖아 보니까 페이지도 보니까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인풋을 시켜놓고 아웃풋 꺼내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현존이익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놈이 요거밖에 없네요 그러고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받을 놈은 되게 많은데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주는 놈은 요거밖에 없네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현존이익밖에 없다는 얘기는 반환하는 자가 즉 제한능력자 측에서 그렇죠 선이라고 해서 현존이익 반환할 때는 선의자라고 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리을의 현존이익 입증 책임에 관하여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현존이익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맨 밑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추인을 보시죠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추인인 거예요 취소하지 않겠다 그럼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로 확정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취소하지 않겠다 즉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여기다가 잠깐 그리면 갑과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 성립했잖아요 효력이 발생하고 있죠 이때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무효가 돼버린다고 했죠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유효인데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뭘로 만들어버린다고? 무효로 만들어버리니까 유동적 유효였잖아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 맨날 취소만 하냐? 아니에요 취소 안 할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취소 안 할래 아 이거 너무 길잖아요 이게 짧은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추인이라고 한다고 추인은 추후에 범죄효가를 승인한다야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 추후에 범죄효가를 확정적으로 승인한다는 얘기는 취소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표지인 거죠 그래서 이걸 취소권의 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취소권을 포기한다 취소권도 없는 놈이 취소권 포기할 수 있나요? 이거 내 물건 아니에요 내 물건 아닌데 내가 소유권 포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래? 취권도 아니면 취권도 하고 있는 그럴 거 아니냐고요 취소권을 소유권을 포기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상권이 있어야 지상권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취소권이 있는데 행사하지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한다 추인하게 되면 유효 확정돼 버려요 유효로 확정되고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취소권이 소멸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취소권자는 누구냐? 한대승 씨였죠? 그렇죠? 그러면 추인권자는 누구냐? 취소권이 있어야 취소권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자꾸만 그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추인권자는 누구야? 그러면 취소권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소의 요건과 추인의 요건은 조금 달라요 요건이 달라 제한능력자 취소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취소권이 있는데 추인하려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추인하려면 능력자가 되거나 아니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취소의 요건은 취소는 제한능력자 그냥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한능력자가 추인을 할 때는 요건이 다라고 얘기했죠? 취소의 요건과 추인의 요건이 달라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인데 추인의 요건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야 돼요 즉 제한능력자가 뭐가 되지? 능력자가 돼야 되고 자기 행위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된다 두 가지 항상 앞으로도 무슨 행위의 추인이든지 무슨 행위의 추인이든지 추인이 나왔다 그럼 원인이 종료된 후 알고 아시겠죠? 원인이 종료된 후 항상 이게 선행되어야 돼요 원인이 종료 이건 어디에나 들어가요? 원인이 종료된 후 이거 그 다음에 특별히 알고 아시겠죠? 그러면 거시기 행위의 추인이 되는 거야 그럼 거시기의 원인이 종료된 후 그 다음에 무효 행위의 추인이야 이것도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머시기 행위의 추인이야 그럼 머시기의 원인이 종료된 후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거의 추인이야 그거 그러면 그거의 원인이 종료되고 아시겠죠? 시험은 주로 무효하고 취소로 나오니까 무효 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종료된 후 앞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무효임을 알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취소권의 폭이기 때문에 추인은 그런데 취소권자가 추인하고자 할 때는 그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 그런데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자 및 피한종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하거나 아니면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미성년자나 피한종 후견인 같은 경우는 동의받아서 추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은 왜 동의받아서 추인 못하죠? 피성년 후견인은 왜 동의받아서 추인 못하는 거야? 그렇죠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다고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건 빠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인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이 소멸했으니까 유효로 확정돼야 되죠 그리고 소급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봐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아닙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입니까? 처음부터 유효예요? 그럼 지금까지 무효였다는 얘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유효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효였다는 얘기가 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유효다 그래요 여기도 지금까지는 무효였다는 게 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치사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급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만 써야 돼 그러니까 이 객관식 시험이 특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급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 그냥 한마디만 기억해 두세요 소급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지 지금까지도 유효였잖아요 그렇죠? 추인하게 되면 유효 확정이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고 소급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게 그냥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추인권자는 누구냐? 추인권자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예요 단 원인이 종료되어야 되죠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대승 씨가 취소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한자 그런데 요건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요건이 취소권자가 원인이 종료되고 그러면 알고 해야 되죠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되노 또는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미성년자하고 피한종 후견님만 동의받아서 할 수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받아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 후견인 얘네들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나면 법정 대리권, 후견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대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 그럼 법정 대리권은 그냥 자동 소멸이죠 걔네들은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나면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서 취소권이 있으면 추임권도 있다고 보는 거고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 얘네들은 취소권을 승계한 자들이니까 당연히 추임권도 승계한 것으로 봐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시험에 관련된 거? 이거야 이거 결국은 이거 두 개 시험에 나와서 답으로 듣는 거 이거 두 개예요 여러분은 다 어렵지만 이게 공부 정도 어느 정도 돼서 시험 보러 갈 때쯤 되면 나머지는 정말로 쓸데없는 거고 이거 두 개라고 그러니까 미리서부터 요구만 하는 거야 이거 다 죽자고 암기할 필요 없다니까 나머지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여러분한테 제가 줄쳐드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자세하게 다 해주세요 자세하게 다 하면 다 집어넣을 거냐고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임 취소권의 폭인데 143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 140조의 규정한 자 140조의 규정한 자가 누구죠? 취소권자지 한대승 씨 얘기하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 못한다 왜? 유효확정이니까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렇죠 추인의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 그러면 될 걸 그렇죠?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거 외국 사람들이 보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추인의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 그러면 될 걸 참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추인의 요건 아 추인의 요건이 붙어있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된다 다만 제 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밑에 보면 추인의 요건 거기에 양쪽 가로 1번에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의 한정이 된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으로 가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동그라미 1번도 줄쳐야 됩니다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의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어야 하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그 종료 심판이 있은 후에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하는 거 가능하죠 그렇죠? 또한 피한정 후견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조금 이따가 하세요 조금 이따가 질문 기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배 밑에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면 이분들은 대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그리고 양쪽 거로 3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한다 추인의 상대방과 방법은 그래요 추인은 분류식 행위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에게 전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추인하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그리고 추인의 효과 추인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에 포기가 되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취소의 원인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판례까지 하고 싶게요 자 밑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추인이 됐대요 취소가 됐대요 취소가 된 이상 취소가 된 이상 거기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된 이상 그럼 여기서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우에 빨간 줄이란 얘기야 하얀 쪽이란 얘기 밑에 하얀 쪽이란 얘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됐대요 그럼 결국은 현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야 무효인 행위야 무효인 행위가 됐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라고 그러잖아요 유효 취소했으니까 무효가 됐지 그럼 이거 다시 추인하고 싶으면 무효행위 추인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유효인 행위 추인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건 취소 됐으면 뭐가 된 거야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추인하려면 뭐하려 무효행위 추인해야 되지 그럼 결국은 취소한 그렇죠 취소한 법률 행위는 무효니까 이거 추인하려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게 되는 거죠 아 죄송해요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게 된 거죠 아 영어 쓴다고 욕을 많이 해서 아 근데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나 참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내가 잘못한 거야 영어 시간도 아닌데 영어 써서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게 된다 안 그래도 민법도 어려워 죽겠는데 영어 자꾸 쓰고 이라려 그렇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취소된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에 의해서 이미 취소돼서 무효로 간주되어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으나 무효인 법률 행위에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해 되셨죠 여기다가 쉬는 시간에 요거 하나 거기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패스 합격까지 춰보소 에듀윌 합격 후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유행 에듀윌 règlement 거 로봇 에듀윌 에듀윌 가 부 아름 에듀윌